이거는 제일 뜨겁지만 이것도 조금 뜨겁고 지구도 뜨거우니까 뜨거우니까 여기 태양빛이 지구 안으로 비춰서 우리가 태양을 보는거지 그래서 화성은 화성은 네 번째 네 번째 별이니까 엄청 엄청 무슨 지구랑 비슷한데 살아있는 생물이 없대 그리고 여기는 그건 이름이 뭐라고? 그건 이름이 목성 목성은 이쪽은 추운데 이쪽은 덥고 여기는 먼지 먼지랑 덩어리들이 많아서 절대 이렇게 슬라이더처럼 생겼지만 엉덩이는 대지 않아 천 화성 천황성 천왕성 천왕성 천왕성은 이거랑 같이 똑같아 여기는 춥고 여기는 따뜻하고 똑같아 음 그래 여기는 더 까매지잖아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이니 파란색이지만 여기가 제일 춥 여기도 여기는 그냥 춥고 와우 아이나가 별 이름 한 번만 더 읽어줄까? 시작하고 태양 태양 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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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지수 지구 지구 화성 화성 목성 토성 하애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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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